고혹적인 외모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사랑받는 분이시죠? 경력이 올해 무려 47년 차가 17년. 되셨다 그래요. 광고 진짜 많이 했어요. 1년에 한 12편씩 했는데 그걸 다 합치니까 어기 넘은 거죠. 하시면 돼요? 네. 많은 일을 겪으셨어요. 운전하신 분이 그냥 중앙선을 넘어가지고. 우리 아이 낳았는데 또 뇌 수술도 하고 갑자기 모든 게 다 날아갔어요. 그러면서 이제 그때 가족의 건강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. 건강 그래 건강해야 돼.